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강산입니다. 순댁의 청정지역이 되는 그날까지 푸른 환경을 창조하는 기업 경농,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경농은 1957년 설립 이후 반세기 동안 한 차원 높은 품질과 한걸음 앞선 고객 서비스로 한국농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농업의 대표 기업입니다. 최고급 품질의 작물 보호제를 비롯하여 비료, 종자, 환수, 친환경 천적 시스템 등 다양한 농자재 제품과 종합 영농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종합 농산업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과학영농을 이끌어온 경농 세계적인 최첨단 생산시설을 자랑하는 경농 대구공장에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최고 품질의 우수 작물 보호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언제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농 시기에 우수한 경농 제품이 적기적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국 14개의 영업망을 통해 전국의 제품 판매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작물 보호제 개발의 메카 경농 중앙연구소 작물 보호제 연구소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독성 연구 실험기관으로서 국제적인 기준의 안전성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화학연구원 등 관련 기관 및 대학 등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신기술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경농 중앙연구소는 농촌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신념 아래 고품질 농산물을 다수확하면서 환경에는 영향이 없는 환경친화형 작물 보호제 개발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효율은 높고 노력은 절감되는 신개념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농의 우수 농자재 개발에 대한 침념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를 지향하는 선도기업으로서 국제기준의 세계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생력형 작물 보호제인 전보제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과학기술대전 대통령산 신기술실용화 은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우수실험실 운영기관 지정 우수농산물관리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더욱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개척정신과 기술혁신 농업인과 함께하는 국내 자본기업 작물보호산업의 선도기업 경능이 믿음과 책임있는 기업으로 그덕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경농은 천연물질 기반의 친환경농업에도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 및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확 후 농산물의 신선도를 획기적으로 연장시켜주는 새로운 저장기술 시스템인 스마트프레쉬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식물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식물바이러스 전문제품 팜월드를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그 외에 식물 활력강화제, 병해충 기능성 제재,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촉진제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의 화학적 방지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농은 천적곤충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지 사업에도 진출하여 병해충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수정에 반드시 필요한 화분 매개형 수정벌, 경농 에코벌을 비롯하여 천적 방지 시스템인 팜닥터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팜닥터 서비스는 대부분의 농작물에서 문제가 되는 진딧물, 응애, 가루이, 총채벌레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약 20여종의 천적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가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농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세계 유술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물관리의 자동화, 병해충 무인방제, 자연재해 예방, 그리고 조경관수까지 편리하고 안정된 관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쿨, 비전넥, 에어포그 등 농업시장별 맞춤형 관수자재를 개발하여 시설하우스, 축사, 인산포 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경농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경농과 언제나 함께해온 동반자 조비 조비는 국내 굴지의 비료 전문회사로서 고품질 복합비료와 차별화된 기능성 복합비료 등 더 좋은 제품 개발로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완효성 비료, 단한번 비료와 고효율 기능성 비료, 치오다 등을 중심으로 환경과 작물을 생각하는 세계 속의 비료 전문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시작은 씨앗입니다. 농업의 시작부터 수확후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농은 종자전문회사 동호시대를 설립하여 더 풍성하고 더 상품성 높은 종자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추, 수박, 무, 배추, 멜론, 양파, 토마토 등 다양한 종자를 공급하며 우리 농산물의 고품질화에 앞장서고 있는 동호시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우리 씨앗 지키기를 넘어 세계 속의 한국 씨앗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과 더불어 수확후 신선도 유지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탑프레시는 농산물 수확후 관리 및 신선도 유지 전문기업으로서 농산물의 저장 과정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프레시 유통 과정에서 사용하는 프레시업 프레시골드 소비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프레시업까지 신선도 유지 상품을 수직계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수출 원료로 과일의 후숙과 연화를 촉진시켜주는 프레시 라이프 등 다양한 신선도 유지 제품을 개발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FTA 시대를 맞아 거센 개방 압력에 맞서고 있는 우리 농촌 현실에는 소비자 기호에 맞춘 고품질 청정농산물 생산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에 경농은 우리 농촌의 자력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농촌으로 파견하여 올바른 제품 활용법을 교육, 홍보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 선진 농업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농업기술 향상을 통한 한국농업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농은 농업인 여러분에게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미래농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개관한 김제 미래농업센터는 농업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한국농업 신기술의 공간이며 농업인들께서 직접 신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농업기술 체험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첨단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며 농업정보와 지역문화를 함께 나누실 수 있는 농업인들의 정보, 문화, 행복 나눔터입니다. 경농은 전국 주요 농업지역으로 미래농업센터를 확대하여 농업인 여러분께 더 큰 서비스와 더 큰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과 함께 풍요로운 농업을 만들고 있는 경농은 다양한 사회공원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농촌마을과의 일사일촌 자매결연, 영농시진의 농촌 일손 돕기, 그리고 조비경농장학재단을 통한 미래농업인재 육성까지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에는 농업기업 최초로 농촌사회공원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자연의 진리를 이 땅에 심고 키우며 희망의 미래농업대국을 완성해가는 경농 경농은 이 땅의 모든 농업인들이 분홍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농업인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